네 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 판매생산 소개시켜 드릴께요. 40미 병어 그리고 160미 참조기 준비했구요. 여기는 깡치 사이즈의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한띠 먹갈치 그리고 160미 사이즈의 참조기입니다. 먼저 깡치 사이즈의 참조기 한번 엎어 볼께요. 네 지금 엎어보시면은 한 상자에 15키로 정도 들었구요. 사이즈는 보시면은 조금 작은 사이즈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19cm 정도 내외 되는 사이즈고요. 한띠 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완전 커요. 안쪽에 들어있는 사이즈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안쪽에 있는 사이즈도 보통 보시면 이렇게 장갑 끼고도 3지 이상 나오죠. 3지 이상 나와 버립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완전 안쪽에 있는 것도 사이즈 좋습니다. 그 다음 160미 사이즈입니다. 요것도 한 상자에 15키로 정도 들었구요. 음 길이는 한 21cm 정도 되요. 강치 사이즈보다는 좀 더 살도 있고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 병어 보여드릴게요. 병어 40미 병어 준비했습니다. 40미 병어 손바닥을 다 가를 정도의 사이즈. 사이즈 괜찮죠? 사이즈 보여드렸습니다. 네 40미 병어 무게 보여드릴게요. 40미 병어 한 상자가 13.27키로 실무게 11키로 좀 넘어가겠네요. 11키로 좀 넘어갑니다. 다음 160미 참조기입니다. 160미 참조기 16.65키로 15키로 좀 넘어갑니다. 실무게 15키로 좀 넘어가구요. 다음은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22.12키로 20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0키로 다음 작은 사이즈의 깡치 2조기입니다. 깡치 사이즈 3조기입니다. 16.79키로 실무게 15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생산 보여드렸구요. 오늘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